안녕하세요 아, 반 학비 안녕하세요 여기 부릉부릉 촬영 행장입니다 뭐야 이거 밥? 밥이야? 밥인가? 고기야 고마워 오 깜짝이야 우와 대박 큼즈리얼 브링그린과 함께해 영원히 큼 심큉한 마음은 브링그린 진정 징크테크 1.2% 이게 뭐야? 아 제품이구나 대박 이거 아까 셀카 어디서 찍을 거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BK입니다 네 이곳은 브링그린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왜 이렇게 춥지? 아무튼 오늘 촬영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2. 2. 2. 2. 2. 2. 2. 2. 3. 4. 5. 5. 5. 5. 7. 7. 스톤니 약간 좀 맑고 청량한 느낌을 좀 오늘 많이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많이 웃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추운데 열심히 웃어보고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오늘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브링그린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또 이제 저를 좋아해주시는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도 좋아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촬영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브링그린 지면 촬영할 때 항상 우리 엑셀 여러분들과 또 브링그린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좋아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제도 쫄쫄 굶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위치는 여기? 네 여기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하하시고 내려놓으면서 정면 카메라 보시는 걸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왔어요 이거 왜 나왔지? 조명 때문에 여기가 따뜻하네 조명이 타겠어 하하하하 근데 여기 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 정도는 아니네 세트 분위기가 저번에는 약간 좀 컨셉 기본상 같은 컨셉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컨셉이라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찍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오늘을 포근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번 TV3 방송 때 그링그린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청량한 느낌으로 색감이 좋아요 색감이 색감이 진짜 좋아요 향도 되게 좋아요 계단 가르치다 nadie 왼쪽 손으로 말할까요? 오른쪽 손으로 말할까요? 네 상자 위에 помог기 양식으로, 아래쪽 손으로 말할까요? 왼쪽 손으로 말할까요? 아, 오른쪽 손으로 말할까요? 아래쪽 손으로 말할까요? 반대 손으로, 반대로 말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 나 닫았어요. 시작! 어, 나 닫았어요. 바이! 감사합니다. 파트!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로. 가자. 오, 나 닫았어요. 완전 닫았어요. 완전 닫았어요. 완전 닫았어요. 완전 닫았어요. 자, 웃어주고 액션! 트러블. 초기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액션. 트러블. 초기화. 메리. 메리.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메리. 액션. 트러블. 초기화. 브링그링. 액션. 브링그링. 아, 호, 호, 호. 네, 알겠습니다. 브링그링. 브링그링. 하하하하. 액션. 프링그링. 네. 하나. 하나. 둘. 둘. 액션. 액션. 제 피부가 타고난 거냐고요? 에이. 완전 노력하는 거죠. 제 피부가 타고난 거냐고요? 에이. 완전 노력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액션.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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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진짜 웃는 모습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잘 못했나 싶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브링그링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까지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힘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집에 간다. 고맙습니다.